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위가 등장하는 꿈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결단이나 분리, 변화의 의미를 지니며 등장할 수 있습니다. 가위는 물건을 자르거나 형태를 변형하는 도구로써 꿈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또한 가위의 날카로운 모습 때문에 이 꿈은 불안이나 갈등, 긴장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가위 꿈은 주로 꿈꾸는 이가 결단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위를 사용해 물건을 자르듯이 현재의 문제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결심을 하려는 마음이 반영됩니다. 꿈에서 가위가 부각될수록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위는 무언가를 분리하거나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꿈에서 가위를 사용하는 장면은 꿈꾸는 이가 일상 속에서 관계나 감정, 혹은 특정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감정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위가 꿈에 등장할 때는 심리적 긴장과 갈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카로운 가위의 이미지는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갈등 상황을 겪고 있거나 특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꿈 속에서 가위가 자신을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만든다면 현재의 삶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위를 사용해 무언가를 자르는 행동은 삶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거나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려는 마음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꿈 속에서 가위로 무언가를 자르는 장면은 일상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현재의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자르는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서류나 계약서를 자르는 꿈은 경제적 문제나 업무에 관련된 결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가위가 너무 날카로워 위험하다고 느끼는 꿈은 심리적 불안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감정적인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으며 특히 관계에서의 불편함이나 감정적인 압박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은 과거와의 단절이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꿈에서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장면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거나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꿈은 새로운 결심을 통해 다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위가 부러지거나 잘 작동하지 않는 꿈은 꿈꾸는 이가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거나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와 같은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위가 부러지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연이나 방해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꿈에서 누군가가 가위로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나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꿈속에서 위협을 느끼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감정적인 긴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꿈은 감정적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적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위를 선물로 받는 꿈은 일반적으로 꿈꾸는 이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 선물이 달갑지 않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끼거나 감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물이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사례 1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어시의 가위 꿈 어시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에 가위를 들고 무언가를 자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에서 그는 종이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자르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는 현실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려는 그의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꿈은 어시가 자신의 일을 깔끔하게 준비하고 필요없는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 2 친구와의 갈등 중 가위가 부러지는 꿈을 꾼 B씨 B씨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에 가위가 부러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종이를 자르려다 가위가 갑자기 부러졌고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이 꿈은 B씨가 현재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을 상징하며 그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사례 3 과거를 청산하려는 C씨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가위 꿈 C씨는 이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에서 그는 과거의 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며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C씨가 과거의 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는 결심을 반영하며 그가 현재의 삶에 더욱 집중하려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사례 4 가위로 자신을 위협하는 꿈을 꾼 D씨 D씨는 최근 직장 동료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꿈에서 그 동료가 가위를 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의 무의식 속에서 겪고 있는 감정적인 갈등과 불안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불편한 관계가 꿈에 나타난 것으로 이 꿈은 그가 직장 동료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적 피로를 나타냅니다. 사례 5 가위를 선물 받는 꿈을 꾼 D씨 D씨는 최근 이직을 고민하던 중 누군가에게 가위를 선물로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이 선물을 받고 고민하는 장면이 떠올랐는데 이는 현실에서 이직을 앞두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의 갈등을 반영합니다. 이 꿈은 이직에 대한 고민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가위등의 연장으로 전화성과 빨래줄을 끊는 꿈 혜력, 친인척, 이웃 선후배 친구, 애인간을 굳게 맺은 인연을 무자르듯 자르게 된다. 가위밤위보 게임을 하는 꿈 자신이 이기면 일의 성과라 성공을, 지면 패배와 실패를, 기기면 상대방과 드립함을 암시 가위밤위보를 하는 꿈 경쟁적인 일에 성공할 일과 관계한다 가위가 거실 내지 상점 진열대에 놓였거나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 꿈 재물의 거래에 따른 이권 또는 금전의 분배와 연관되는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 가위등의 연장으로 전화성과 빨래줄을 끊는 꿈 혜력, 친인척, 이웃 선후배 친구, 애인 등간을 굳게 맺은 인연을 무자르듯 자르게 된다. 가위로 기다란 삼배나 비단의 중간을 뒤져 가르는 꿈 근친, 배우자 및 정부와의 이별 또는 말썽, 불상사 등 풍파가 발생하게 된다. 가위로 나뭇가지를 자르는 꿈 가위를 사용하는 꿈은 가위로 무엇을 자르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가위로 나뭇가지를 잘랐던 꿈은 주위에 뻗어있는 세력을 정리하고 약화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꿈이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하는 일마다 순차적으로 풀리게 돼 의미이다. 가위로 씨를 끊는 꿈 건강이 악화되거나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수 있다. 가위로 옷감을 자르는 꿈 가위로 옷감을 자르고 있었다면 혼담이 오고 가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한 꿈이거나 집을 얻게 되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내는 꿈이다. 가위로 옷감이나 천종이 및 어떤 물건을 다듬어 자르는 꿈 차츰 장애와 어려움이 해소되고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는 기쁨이 따르게 된다.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꿈 실제 생활 속에서 가위는 물건을 자르는 도구로써 꿈에서의 가위도 실생활의 의미를 확대하여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혹은 관계를 청산당하는 것 등으로 해석한다. 또한 남성이 가위에 관한 꿈을 꾸을 경우엔 전향적인 것의 공포나 것의 불안을 나타내는 꿈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꿈은 누군가와 인연을 끊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가위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버리는 꿈 채수가 막히고 손실과 장애 등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연관된 일로 말썽을 치르게 된다. 가위를 도둑맞는 꿈 직장과 관련된 낭패 내지 손실이 발생하는 장애를 치르게 될 수 있는 의미이다. 가위를 보는 꿈 행제를 하게 되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귀인을 만나게 된다. 가위를 사는 꿈 재물이 순탄하게 불어나고 경영하는 일과 구하는 소망 및 주의 상황의 안정을 획득하게 될 의미이다. 가위바위보를 하는 꿈 지혜, 기능, 논증 등으로 상대방과 대결하거나 경쟁적인 일에 성공할 일과 관계한다.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꿈 별수 없이 외부의 작용 때문에 착수하지 못한 일에 대한 변명, X위 하려는 심리를 나타낸다. 가위바위보의 승부가 좀처럼 결정되지 않는 꿈 자신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암시한다. 가위바위보의 승부에서 이기는 꿈 이미 심중에 어떤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암시한다. 가위에 눌려 옹작달싹 하지 못하는 꿈 강자의 억압으로 구속을 받게 된다. 고통, 시달림, 불쾌감 등의 부름과 애군이 낀다. 가위에 손발이 찔리거나 신체를 베이는 꿈 재물의 손실이 생기거나 배우자에게 나쁜 일이 생기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가위를 선물 받는 꿈 합격, 진급, 승진, 계약 등과 관련된 호선적 성취와 영화를 누리게 될 의미이다. 망가지거나 녹이 쓴 가위 꿈 굳은 일이 발생되어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는 의미이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치는 잠꼬대나 가위 눌림을 당하는 꿈 기운간의 세상에 크게 소문내고 명성을 떨치거나 감동할 일이 생긴다. 새가위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꿈 재물이 순탄하게 불어나고 경영하는 일과 구하는 소망삼이 주의 상황에 안정을 획득하게 된다. 손가락이 칼이나 가위 등으로 잘리는 꿈 형집 또는 동업자, 친구 등을 잃게 될 징초 알지 못하는 상대와 가위바위보를 하는 꿈 지혜, 기능, 논쟁 등으로 상대방과 대결하게 되거나 경쟁하게 되어 자신이 승리하게 되며 일에 대해서도 성공하게 된다. 원숭이의 귀가 가위에 잘려 떨어져 나간 꿈 사기 근성이 농구한 사람과 절연할 일을 예시한 꿈이다. 이불을 칼로 찢거나 가위로 토막내는 꿈 이불이나 침대 혹은 침대 시트는 잠을 자는 도구로서 실생활의 의미대로 꿈에서도 휴식과 성적인 만족을 상징한다. 또한 이불은 사업상의 발전과 이득을 상징하는 꿈의 도구이며 안식처와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꿈 속에서 이불을 칼로 찢거나 가위로 잘라 토막낸다면 이러한 꿈은 앞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나거나 사업이 실패할 징조로서 불길한 꿈이다. 허공에서 내려오는 큰 가위를 받는 꿈 허공에서 내려오는 큰 가위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태어날 아이가 장성하여 어떤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두 개의 단체를 조화롭게 이끌어감을 암시한다.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큰 가위를 capac이 드립니다. 아멘